안녕하세요 21년 경력의 보석 전문가 인생주얼리입니다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꼭 하나 갖고 싶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테니스 팔찌입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여러 개 쭉 세팅된 팔찌를 테니스 팔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이아몬드 테니스 팔찌를 구매할 때 가장 많이 찾는 크기가 일부 다이아몬드 테니스 팔찌거든요 이번에 좋은 퀄리티의 일부 다이아몬드를 수입을 했습니다 테니스 팔찌를 구매하실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다이아몬드의 퀄리티입니다 더 높은 등급의 일부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고 싶어도 신뢰할 만한 구매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내 감정서 F컬러 SI2라고 하는 등급의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인보이스에 써있는 그대로 뒤에서 E컬러 VS 등급 약 12캐럿 정도를 수입을 했습니다 와 다이아몬드의 빛이 너무 좋고 퀄리티가 좋습니다 다이아몬드 감정서가 없다고 무조건 좋지 않은 퀄리티의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또 다이아몬드 감정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등급의 다이아몬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실 때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시는 게 더 만족도 있는 테니스 팔찌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다이아몬드로 테니스 팔찌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석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생주얼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